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9월 때 시험 분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능 전에 바로 이제 거의 실전적인 마지막 시험을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평가한 시험이길 바라고 수능 시험 제외하고 제가 시험지를 쭉 받아서 쭉 푸는데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걱정이 많이 됐던 거는 제가 시험지를 받기 전에 시험지 인턴이 뜨는 거였다니까 받기 전에 기사들 보니까 쉽다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믿을 게 안 됩니다. 절대 믿을 게 안 돼요. 왜 그러냐?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에 대해 평가라는 건 나는 옳지는 않다고 보거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는 그냥 복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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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시 컨트롤시 계속 일단 가면서 양산만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굉장히 걱정되는 건 이거야. 그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를 거거든. 근데 기사를 쭉 보니까 생각보다 쉬웠는데 애가 표정이 안 좋네 하면은 이래저래 일단 안 좋은 분위기만 형성이 되거든. 난 이건 아니라고 봐. 일단 이제 시험은 시험 나름대로 가치는 있었으나 그 이제 난이도에 대한 거는 직접 가서 시험을 본 친구들 말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그 기사에 대한 소스를 준 사람 중에서 시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봐 본 사람 없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커트라인 나오는 것도 이제 뭐 등등 추정치지만 보면은 6월달하고 이제 결론은 딱 한 가지야. 6월달하고 다른 느낌으로 어려워요. 다른 느낌은 어려운데 내 개인적인 견해는 6월달이 훨씬 수학적으로 어려웠고 이번 시험은 수학적으로 어렵다기 보다는 뭔가 짜잘짜잘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시험분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상처받지 말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제 기준을 좀 잘 잡아줄게요. 제가 가장 빠르게 일단 지금 해설강의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나영은 이미 해설강의가 완료가 되었고 가영은 제가 주간식만 딱 남았거든요. 제가 직접 문제를 풀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호흡하는 입장에서는 시험은 결론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거. 중간중간 굉장히 지뢰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영부터, 자연계 친구들부터 제가 먼저 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가영은 일단 결론을 좀 먼저 내리면은 6월달하고 자 9월달 이렇게 일단 있잖아. 소재상 겹치는 게 없어요. 소재상 일단 겹치는 게 없고 네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자 잘 기억해봐. 6월달에 29번 있죠. 이건 아마 지진세트에서 빼왔을 겁니다. 지진세트에서 빼왔던 거 그대로 일단 썼을 거고 자 그리고 올해 이제 9월달에 30번 있죠. 이거 역시 지진세트에 있던 게 아마 이게 21번이지 않았을까? 어 요거를 일단 이제 빼와서 일단 썼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 난 좀 별로 어 나는 이제 요거는 좀 별론 것 같아. 문제가 좀 허접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유는 별 포인트가 없어. 이걸 제가 함수를 일단 이제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어 보니까 뭐 너는 이제 모르는 복소 함수까지 일단 가더라고요. 그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존재는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난 별로. 어 난 별로. 그냥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자 우리 첫 번째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 그냥 절대적인 제 느낌으로 나뉘던 6월달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어려웠어요. 자 근데 9월달은 왜 그러냐면 어 계산이 좀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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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훅 넘어가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서 쓰는 수학하고 실제 수학이 좀 많이 다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나름 퉁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유는 여러분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싹 다 엄밀하게 다 점검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습관이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일단 좋으나 자 우리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테스팅 입장에서 그게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십몇 년 전에 이제 저 대학생 때였던 이제 저였다라고 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일부 풀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었을 것 같으나 어 저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애들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하는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신념을 일단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험도 그렇게 일단 푸는 게 맞다는 거지 그치? 자 아무도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즘엔 뭐 그래도 학생들 그런 얘기 잘 안 해. 어 계산이 뭐 길어지는데 어 계산 길 수도 있다는 것도 일단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 시험장에서 뭔가 이제 그 압박스러운 상황에서 그 계산을 펼쳐나가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자 아무도 그런 식으로 좀 연습해 주시고 자윤계 친구들은 아마 이제 반성이 좀 빠를 거야. 자 뭔가 이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일단 이제 수정해서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대가 커요. 자 아무튼 그러고 일단 보시고 자 우리 두 번째 얘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 조금 놀랐던 거는 여러분 14번까지는 그냥 이제 후두루마두루 그냥 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앞에 3점짜리에서는 전혀 이제 뭐 걱정도 할 것도 없이 아무도 이제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았을 거고 틀리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하고 아무튼 그랬을 건데 내가 이제 지적하는 문제는 이거야. 너네 잘 기억해야 돼. 뭐 제가 이제 뭐 적중하려고 수업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언젠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문제집은 나올 거야. 자 먼저 우리 15번 있죠. 15번하고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까지인데 21번 좀 열외로 두고 15부터 20까지가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좀 흔적을 좀 말씀드리면은 15번 제가 이미 해설 강의 찍었는데 제가 드릴에서 했던 해설 강의랑 좀 다른 풀이를 했거든요. 자 다른 풀이에서 좌표 잡는 걸 좀 보여주고 이 15번은 아마 드릴의 드릴 미적분 2의 챕터 1번이 있을 거야. 챕터 1번의 1번 문제가 있어요. 이거랑 거의 유사한 느낌. 제가 한번 요 얘기 했었거든 변의 수직이 놓여있다. 무슨 발을 떨구자? 수산의 발을 떨구고 닮음을 쓰자라고 제가 아주 가열차게 주장했던 게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풀이 여러분 스스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제 풀이 설계가 이렇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일단 수직이고 1대 2가 되니까 수산의 발 내리시고 내리신 다음에 닮음 좌표 써서 일단 가도 괜찮고 제가 해설 강의에서 일부러 다른 풀이를 좀 써드렸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자 16번은 자 이건 이제 드릴 기하 벡터에서 제가 평면 잡는 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너무 좌표만 써도 안 되고 너무 기회만 봐도 안 된다. 자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된 요소 중에 하나가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에서 길이의 정상에 나온 적이 없다. 자 그리고 길이의 정상은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너는 이제 분명히 흔적을 기억을 할 거야. 평면을 쓸 때 막 쓰는 게 아니고 x절편, y절편, z절편 있으면 바로 절편 잡아 쓸 수 있고 법셈 밑에 읽을 때 주의하자까지 일단 말씀드렸고 자 오늘 문제는 이런 식이었거든. 자 요 점하고 요 점은 주어지고 요 점이 일단 주어졌으면은 그냥 이게 3이고 이게 아마 3이었을 거야. 3분의 x 더하기 3분의 y 더하기 네모분의 z라고 두시고 자 이렇게 1 두시고 자 그리고 한 점을 자 그냥 대입하면 된다. 요런 식으로 일단 쓰는 거 어 이거 이제 기억 잘 하셔야 되고 항상 얘기하죠. 직선하고 평면 이루는 각은 sin 값이 구해진다는 거를 주의를 많이 할다 하셔야 되고 자 드릴 기하 벡터에 이미 일단 얘기를 했고 했던 소재야. 자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자 그럼 17번은 제가 이제 킬링캠프 도 마찬가지 드릴도 마찬가지 유런도 마찬가지 굉장히 소개를 많이 했던 게 적분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이제 끌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잘 끌려 다니되 아니다 싶으면 빠른 소인 줄 알으셔야 돼. 아마 이 문제도 빙글빙글 돌다가 가열차게 망한 아 이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잘 끌려 다니면 될 것 같고 잘 많이 해본 형태고 어 드릴 워크북에서 아마 3개짜리 함수가 곱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개 한 개로 잘 분리하자 너무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18번이 어 여러분 이제 이게 만만치 않았을 거야. 이게 확률통계 문제고 자 빈칸 넣는 건데 과정 설명을 다 해줬거든요. 얘는 정확하게 곱셈정리야. 이 곱셈정이 매년 설명하면 난리를 쳐요. 이것까지 써야 되네. 안 돼. 써야 되잖아. 어 잘 보시고 자 이제 이 말 얘기했었지 그 수능하고 평가에 나왔던 거는 6번 시행인데 지금 12번이에요. 12번인데 마지막 9번 10번까지 다 계산하느니 자 뒤에만 공략해서 계산하자 이게 일단 문제의 포인트고 자 사건의 발생 순서 상관없이 얘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일단 포인트고 이건 뉴런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 말을 믿으세요.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이 뭐였죠? 19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뉴런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 그 중간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이것도 제가 이미 해설을 했으니까 얘기해줄게요. OY 빼기 OX 벡터인데 자 차를 보기가 힘들면은 자기를 역벡터로 처리해서 얘는 더셈으로 보자. 얘기했었고 이건 자치 문제니까 잘들 했을 거야. 자 20번은 너네 너무 잘했죠? 무슨 사각형 찾아야 돼? 직과 사각형 찾아야 돼. 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15번부터 20번까지가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엇비슷하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친구들마다 이럴 거야. 15번에서 막힌 친구도 있을 거고 17번 막힌 친구도 있을 거고 다들 일단 다를 건데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엇비슷하게 다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좀 실력이 부족한 친구 사실 저 다섯 개 다 못 풀었을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자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자 21번이 굉장히 특이했던 문제야.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지금 주제상 제가 줌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번 때 20번까지가 문제가 다 하나같이 괜찮고 좋아요. 굉장히 일단 좋은 문제고 자 뭔가 난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보는 거는 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자 한번 그거를 좀 주의를 좀 해서 일단은 가주길 바라고 6월달도 그랬고 9월달도 그랬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9월달 시험이 조금 내 입장에서 보기 조금 더 편하긴 했으나 여러분 느끼는 게 분명히 다 될 거야.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마이너한 단원도 다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꼼꼼하게 끝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수업해 줄 만큼 제가 거의 양껏 다 채워서 모든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자 뉴런 다시 보시고 필요하시면 드릴도 필요하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연습 많이 하고 가셔야 되고 기존의 기출문제랑 많이 상관없이 가는 것도 느껴야죠. 제가 나름의 이제 확정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나름 뇌피셜을 짓고 있는 거는 6월달하고 9월달에 출제한 분들은 같은 분들인 것 같은데 아마 예전 시험 내시던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장 쓰는 방식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많이 어색하고 어색한 건 아니고 이제 평가하기 좀 많이 어색하다는 것은 이분들 새로운 분들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많이 힘들었을 거니까 좀 많이 쉬시고 그럼 이제 다시 일단 공부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좀 특징을 좀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이제 킬러로 좀 넘어가는데 선생님 21번, 29번, 30번이 밸런스가 지금 거의 적당하게 잘 조절이 됐어요. 잘 조절이 됐고 21번은 굉장한 발상과 굉장한 직관 그리고 이제 특수성 등등 모두 일단 고려해서 일단 풀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사실 21번은 포장도 굉장히 잘 됐고 아마 이게 30번이어도 거의 손색이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고 난이도 조절하느라고 21번은 가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도 자 공간 벡터 대 계속 얘기하지. 평면 벡터 나온다는 뇌피셜은 네 뇌피셜이야. 이제 모르는 거고 자 30번은 계산지욕인데 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제 그 한 세트 더 만들잖아요. 그 지진 같은 이제 자연재 때문에 그거에서 아마 21번이지 않았나 이걸 이제 주관식으로 각색하지 않았나 싶고 어 저는 이제 이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별로 학습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별로 없어 보이고 뭐 이제 또 찾고자면 또 이제 찾을 수 있겠지만은 뭐 계산을 이제 열심히 꾸덕꾸덕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나는 이제 이럴 것 같아. 이 30번을 풀면서 오히려 이제 학생님 입장에서 이런 경험치를 쌓는 게 맞거든요.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이제 오는 차에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다는 결론이고 그냥 이제 틀을 좀 잘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보시면 요번에는 21번 기아였고 29번도 기아고요. 30번 미적분인데 밸런스가 나름 잘 맞춰져 있어요. 자 그리고 아마 이제 킬러들의 의미가 약간 좀 퇴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기를 킬러들은 또 수능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연습으로 극복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고 자 요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고 좋았던 문제가 21번입니다. 29번도 매우 좋고요.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좀 잘 점검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선생님 확률통계가 또 문제죠. 잘 생각해야 돼요. 어 또 이제 요번에는 확률통계가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이유는 18번은 그냥 주는 대로 가면 되고 그 다음 28번은 그냥 꼼꼼하게 잘 카운트 하시면 되고 자 이건 이제 더셈과 곱셈을 잘 쓰시면 되는데 경우에선 확률이 잘 나왔죠. 통계가 무난하게 나왔으면 또 이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6월달에 나왔던 그 확률 문제를 기준으로 경우에선 문제를 마찬가지고 기준으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지 어 수능 가서 별 탈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거는 이제 제 걱정이니까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런하고 드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는 제가 뭐 특이한 내용을 끌어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 이제 일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로드맵을 저 나름 짜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 순차적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출제하신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을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면은 선생님 이제 가형 친구들이야 어 과목별 밸런스가 너무나 적당하게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 엄밀함과 직관 사이에서 너무 줄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수능 시험이니까 적당하게 아 내가 이럴 때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너무 특이한 기교 그 뭐 특이한 엄밀함에 집착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요즘 시험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수학과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이야.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이 마인드 나는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주어진 조건 그대로 직진하는 그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건 정말 기세 싸움이야.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시험장에서 발견하냐 못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는 너무 특이한 걸 발견을 못하더라도 계산으로 커버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 것. 자 그 정도 일단 얘기해서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우리 나영 친구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장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가영과 나영을 동시에 다 수업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하죠. 모든 걸 다 하고 그냥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으면 뭐 이제 가영만 수업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나영만 수업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과목이고 나영 친구들 나영 나름의 정서가 있고 가영 친구는 가영 나름의 정서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저는 똑같이 준비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커리큘럼을 거의 동일하게 다 진행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영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야. 저만큼 신경을 쓴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러길 좀 바라요. 나영 친구는 오늘 시험보다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지를 봤을 때 뭔가 이제 수월수월하게 넘어가는 듯한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나영 친구들은 잘 생각해야 돼. 개념개념하다가는 개정교육과정 개념을 다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계속 내용만 들여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아니고 문제도 많이 푸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뜯겨보시고 많이 찢겨야 돼. 그래야지 일단 이건 실력이 오르는 거거든 문제들이 굉장히 실전적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비교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 6월달보다는 조금 수월하긴 했어. 수월하긴 했어. 뭐 21번, 30번들이 사실 그렇게 일단 거칠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보다 계산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던 거는 3차 함수나 4차 함수 관련된 모든 거는 싹 다 다 하셔야 돼. 이건 기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교가 아니고 상식이거든요. 자 무조건 일단 다 하셔야 되고 3차 함수 4차 함수 궁금하면 이제 유튜브 보시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 얘기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 자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 어 중킬러 배치를 주의하자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 오늘 나형 시험도요. 가형하고 비슷하게 이랬어요. 15번부터 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었어. 자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15번하고 잠깐만. 자 우리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까지 가자. 21번도 킬러급은 아니었으니까. 어 얘네들이 사실은 문제들 난이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들쑥날쑥 하거든요. 자 우리 15번은 제가 뉴런 할 때 이건 거의 이제 농담 아니고 계속 얘기하죠. 넓이 공식 쓰는 거야.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2차 함수랑 2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이게 일단 나올 차례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최고차 함수 주의하자까지 했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 잘 기억하시고. 자 근데 16번이 뭐였죠? 자 16번 문제는 16번 이제 그냥 인수정리 쓰는 문제. 자 근데 여러분 다항식 작성하는 것도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건 뭐 이제 그래도 양심 있으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 자 17번 자 17번은 뇌피셜주의다라고 제가 킬링캠프에서 비슷한 건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3차 함수 극대극소 차 관련해서 요즘 인문계 시험은 예의가 없어요. 축이 없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때 엮어서 잘 쓰는 거는 극대랑 극소의 차는 자 뭐랑 똑같다. 넓이 공식 쓰면 된다. 자 이거 활용해서 일단 잘 풀었을 건데 어 이거는 꼭 해설강의라면 봐주길 바래요. 제가 굉장히 잘 풀어놨거든요. 이거 뭐 잘 푸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너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18번은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죠. 반지름의 중점이야. 반지름의 중점은 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자 얘는 특수강인 30도나 60도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지. 자 이거 잘 하셨을 거고 자 그리고 올해 좀 예측되는 거는 19번이야. 제가 겨울에 유런할 때랑 그 다음에 요번에 드리어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그 급수 관련한 정적 문제가 나와야 된다. 왜 나와야 되냐면 올해가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래서 n분의 k를 x라고 두시고 자 n분의 1을 dx로 두는 문제는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밥 먹듯이 하셔야 돼. 연습 잘 해주고 결국에 저스트 계산이야. 자 이건 유런 드릴 콘크리트 다이게 했던 주제니까 잘 하셔야 되고 자 20번은 확률 문제 곱셈정이 쓰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확률 통계할 때 이 얘기 한번 드리어 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거를 그 지문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은 문제 주면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콘텐츠가 부족한 거 다 줬어요. 조건에 다 줬기 때문에 주어진 계산만 하시면 되거든. 자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뉴런에서 곱셈정이 쓰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언제 쓰면 유리할 거다 보여줬던 것 중에 마지막 얘기가 났어요. 사건의 발생 순서와 관계없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21번은 뭐 잘 찍었겠죠? 이유는 답이 뭐니까? 기억력은 디귿이니까. 자 근데 뭐 이건 뇌피셜이고 여러분 이제 이 흐름을 좀 잘 보시고 제가 해설강에 찍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원래 이제 이런 의도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아실 거니까 자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7문제가 지금 전혀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난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자 당황하지 말자는 거 15번에서 막혔다? 괜찮아 21번 풀 수 있어. 어 그래서 일단 너무 일단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15번부터 21번까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도 좋은 안목이 될 거 같아요. 제가 고르고자 일단 하는 거 같아. 자 그 다음에 주간식에서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별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28번 있죠? 자 28번이 지수로그 문제야.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 선생님 지수로그 다르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유는 간단하거든. 저스트 계산이야. 이건 제가 해설강에 미리 찍어놨으니까 일단 보시고 저스트 계산이고 지수 계산이 힘들면 로그를 가자는 소리고 로그가 힘들면 지수로 가자. 이런 식의 흐름이고 자 뉴런화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랑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무튼 이제 잘 보시고 자 29번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죠. 자 등등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선생님 결국 나형 시험은 만만했나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거 좀 덮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급수화 정적분 19번 이건 잘 기억해놓으시고 올해도 또 나올 거야. 올해 마지막이 입문계 마지막이니까 잘 기억해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킬러를 좀 제가 얘기를 할 건데 21번은 참 좋은 문제 자 그리고 29번은 어 이것도 참 좋은 문제 자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배반사건을 어떻게 잘 꾸려낼 것인가 요거를 좀 잘 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30번은요 그 제가 이제 해설을 두 가지 느낌으로 해놨어요. 계산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좋아요. 요번에 가형 30번은 약간 이제 어 좀 트래쉬 같지만은 그리고 나형 30번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게 계산해도 좋아. 근데 이제 약간 좀 직관적으로 우리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본 적이 있으면 얘기해줄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선대칭 때문에 그래. 접선이 있고 자 그 다음 접선이 딱 있어. 그럼 너네 요렇게 일단 선금의 얘가 할선이죠. 자 요거랑 요거의 중점의 얘가 존재한다는 거. 그쵸? 자 그럼 사차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만약에 요런 식으로 일단 딱 대칭성이 잡혀있는 사차함수라고 치면은 자 이 동일한 지점에 대해서 얘랑 얘 중점의 이득면 사양이처럼 만들어질 거라서 중점이 잡힐 거다. 하면서 K값을 2분의 1로 바로 구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못했는데 계산하면 나옵니다. 계산하면 나와. 평균 변화율과 뭐가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내가 잊을까봐 하나 얘기 더 해줄게. 이제 입문계 남은 틀에는 딱 하나가 있거든요. 도함수의 정적분은 뭘까? 함수값의 차야. 인테그라 A부터 B까지의 F'은 F의 B백의 F A다를 이미 지금 21번도 썼고 아까 미적분 나왔던 18번인가 19번 있죠? 17번이었구나. 그것도 썼으니까 잘 기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참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시험인데 내가 입문계를 지적하나 해주면은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유런 수강하고 드릴까지 문제 푼 친구들은 아 이게 찢겨봐야 잘 된다고 알 건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 사실 긍정적으로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 계속 이제 개념만 계속 개념 개념 하는 친구들은 결국 시험 못 봐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이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마치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되겠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우리 예의상 이제 예의를 좀 맞추고 예의상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 아무튼 이제 그래도 잘하셨고 열심히 하는 게 맞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제 좀 주의할 거 확률 통계야. 자 확률 통계에 대해서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번도 마찬가지로 29번도 마찬가지로 물론 통계는 좀 쉽게 나오긴 했죠. 자 수능과 수능 통계도 어떻게 나오지 모르니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자 여러분 20번은 29번은 자연계 시험도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신경 많이 써주길 바랄게요. 그 확률 통계는 드릴까지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최신 개념 다 넣어놨으니까 다 한번 해보시고 피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얘기해줄게.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적분 확률 통계 밸런스가 적절했고 오히려 수학2가 약간 소외됐지. 근데 또 이제 애들은 수학2를 또 안 할 거라고 근데 수학2는 또 수능 가서 파이어 하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거. 수학2에 함수 단어 있죠. 이제 수능에 안 나올 거라서 그래.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계산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기교에 집착하지 말되 자 근데 여러분 비유관계 수거나 3차함수 4차함수 보는 건 기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상식이야. 자 아무튼 주어진 대로 보이는 대로 계산하고 해결하고 내가 값을 구하는 그 직진하는 기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아무래도 그렇게 일단은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시험분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험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될 마지막 모의평가 시험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내년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내년에 개정교육 과정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수업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그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나 안 남아나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문제 많이 푸셔야 되고 자 유럽 빵꾸난 거 점검하셔야 되고 드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매년 책 가는 이유가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모의고사도 이제 많이 푸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모의고사 많이 안 푸는 것 같아. 왜? 점수 나오는 게 두려워서? 안 돼. 어 무조건 일단 푸셔야 돼. 자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1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열심히 지금 수행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업들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여기까지야. 이제 앞으로 더 갈고 닫고 자 이걸 더 윤택하게 만들어 시험을 잘 보는 게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오히려 6월달 9월달 안 나온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일단 보시도록 하고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제 나영은 이미 해설강의가 끝났어요. 자 가영도 1부 절반은 끝났고 이제 남은 해설강의 저는 하루 일단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시험문을 수고 많이 하셨고 해설강의 나오면 찾아보길 바랄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마지막 해설강의네? 수능은 안 볼 거니까 아니 수능은 또 수능은 봐야 되고 수능 해설강의 안 볼 거니까 보지 말아야 돼. 자 아무도 요정들 다 얘기하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능은 안 볼 거니까 rats 여條 게스러워